와 다행히 날씨 좋다 일개입은 항상 비였는데 날씨 좋네 갑시다 저거 보러 갑시다 어제 그 리셉션에 계신 분이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그러더라고 오후에는 날씨가 안 좋았어 오전이 좋은가 봐 한국분들이 꽤 많네 방금 저에도 지금 인사하고 다른 분이랑 확실히 우리나라 산악인이 많아 산에서 보면 좀 있어요 어디로 가네 당일 일개입은 계속 비였던 거 시원하네 와 이 꽃 뭐야 이쁜데 꽃집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네 올라가면 다 보일 것 같은데 날짜를 잘 잡았어 여거 우리 저기 가는 거야 저기 보이지 여기 있다 봉우리 이름이 에기디미르 야 저기서 이제 이쪽 몽불랑을 볼 수 있는 거야 저기 한 3,800m 될 거야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사람들이 현장 티켓 구매하려고 많이 와서 못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어차피 9시 55분 티켓이라 지금 9시 10분이야 아 뭐야 이 줄은 뭐야 들어가래 와우 아 옛날인 줄어들 나왔다 아우 조금이라도 일찍 나오고 잘했네 어 4,810 저기까진 못 가고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거야 3,840 29만에 올라갔다 2,888을 29만에 올라갔다 어디서 만났어 여기서도 갈아타는 거야?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트레킹한 사람도 많고 3,940 와우 아이씨피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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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꺼야 저기 위에 전망대 저기까지 가자고 그래도 여기도 멋있다 완전히 더욱이 바닥에 얼음도 있어 3,840m 뭐야 일단 몽블랑 어디야 이거네 저기네 좋고 자 여기 몽블랑 어지러워서 말을 빨리 부탁했어 야 이런 풍경 4,810m 또 다른 봉우리들도 뭐 이런것들 진짜 오늘 멀리 보인다 다 이쪽도 멋있어 소감이 어떠십니까? 날씨가 흐릴 줄 알고 걱정했는데 뭐 일계부가 정말 비었단 말이야 뭐 일계부가 정말 비었단 말이야 우리를 도와줄래 근데 약간 좀 이게 머리가 띵하고 뭔가 그런 증상이 있어 난 산하고 안맞는 것 같아 몽블랑 몽블랑 저거고 얘하고 얘하고 얘가 몽블랑인데 그중에 이게 4,810m 제일 높은 봉우리 그리고 쭉 이렇게 있네 이쪽은 약간 뾰족뾰족하네 이쪽은 약간 뾰족뾰족하네 멋있다 이쪽도 멋있어 이쪽도 멋있어 우와 그때 우리가 피레네산맥 갔을땐 구름하고 같은 선상이 있었잖아 여기는 구름 위에 있다 우리가 이야 완전히 구름 위에 있어 헛 저기 안에 들어가면 무슨 글라스 위에서 사진 찍은 데가 있대 왜 줄 서있는거야 찍고 가야지 엄마 뭐야 뭐야 오케이 헬로우 저렇게 몽블랑 아마 몽블랑 몽블랑 네 저기 몽블랑 옆에 몽블랑 옆에 몽블랑 옆에 몽블랑 샤머니 여기가 여기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야 여기가서 찍은거야 우리가 우우 한국구도 꽤 많다 역대급으로 많은거 같아 몽블랑 캠핑장도 그렇고 역시 산을 좋아하지 엘리베이 엘리베이터 타고 몽블랑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몽블랑 보러 오기 내려갑시다 0층 오우 오우 조금 났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둘러보나 여기도 뭐 있을텐데 구경좀 하고 가자 우리가 여기 샤머니 마을 여기서 타고 여기서 갈아타서 여기까지 온거야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건가 와 실제 같다 그렇게 하니까 난 찬이랑 안받는거 같아 괜찮아 몸? 고산증? 괜찮아요 계속 어질어질한데 매시껍고 역시 좀 있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루 갔었나? 네 아닌데 여기가 샤머니잖아 저긴 뭐지? 어지럽다 좀 나아졌어 달달한걸 먹으니까 나 왜 이렇게 어지러운거야 당신 진짜 괜찮아? 어지럽지 않은데요 그냥 어깨가 짓눌리는 느낌이에요 어깨가 아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 여기만 앉아있어도 뭐 그냥 그림이네 화장실 앞에 뷰가 왜이래 화장실 앞에 뷰가 왜이래 야 저기 한번만 나갔다 갑시다 이거 무슨 터널이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대 얼음이요 천연의 얼음 여기도 멋있네 여기도 멋있네 와 이쪽 여기 저쪽에 가보자 응 구름 위에 온거지 뭐 이거 하하 하하 처음 보는 광경 어른 동굴 어 저희가 몽불락이잖아요 여보 우린 이미 다 봤지만 딱딱하다 우린 저기서 봤잖아 저기서 저기서 봤잖아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몽불락 여기서 한밖에 돌아야겠다 다 보이네 여기는 다 보이네 이거 봐봐 이게 얼마나 날씨가 좋아서 잘 찍혔으면 여기에 프린트 생각했어 그보다 더 청명하잖아 지금 응 오늘 날씨가 어 이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찍혔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런 날 왔네 우리가 어 여기서 트렉킹하나보다 저기도 하네 트렉킹 이야 진짜 멋있다 멋있긴 한데 약간 이거 중독이 있겠네 이거 한번 보면은 또 다른 산도 보고 싶고 이야 이 새해는 여기까지 왔네 우와 여보 우리가 갔던 인생에서 가장 높았던 여기 아기집이 갑시다 이제 아까 안내방송에서 3원이 내려가는데 줄 들다고 빨려고 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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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붕 여긴 다른 전망대 저기 한번만 올라갔다 가시다 안가본데 저 애기집이 전망대를 보는 전망대네 우와 우와 몽불랑도 좋지만 뭐 이런 것도 멋있는데 뭐 이런 것도 멋있는데 저의 샤무니 이거 뭐 그냥 구름 위에 있는 거잖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하하하 구름 위에 있는 구름길 구름 위에 있는 구름길 소감이 어떠세요? 네임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기쁩니다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아주 타이밍이 좋았어 우리 여행처럼 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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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와 계속 구름이 몰려오는 게 나는 몽불랑 그렇지만 이것도 좋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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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구름길 갑시다 싶지만 혼자서부터 못 가있어 에베레스테이 가 있지 않나 근데 거긴 안 갈 거거든 하하하하 케이브 타자 아하 모르겠어 여기 우리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합시다 뭐야 레스토랑? 레스토랑이 있어 일로 욕하면 되고 잠깐만 이거 뭐 팔아? 나 몰랐네 여기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영업을 하네 영업을 하네 뭐요? 봉쑤 레스토랑은 패스 내려가서 우리는 삼평이 옆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와 이제 막 구름이 열까지 불이 나왔어 타이밍 잘 맞췄어 많이 올라가시네 우리 일찍 갔다오기 잘했어 오 참 많이 올라가시네 많이 올라가시네 어 근데 저건 내가 알기로 독일 기업인데 어쨌든 몽불랑이니까 짜잔 몽불랑 자석은 이거 우리가 탔던 케이블카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꽃도 있고 철산도 있고 다 있어 잘 샀어 갑시다 이제 스위스로 가야돼 2시까지 차를 움직여 달라고 했어 체크아웃 했는데 2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점 날씨가 이렇게 날지 이렇게 처음으로 내가 일기예보 보는 앱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일기예보가 현재의 날씨에 맞춰서 바뀌어 오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을거야 우리가 이제 거의 60일이 다 돼가가 샹겐 90일 지금 60일 서둘러 나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왔다 아 네덜란드 아저씨 배터리 1200 암페아라고 했더니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계실텐데 지금 못 보여드리고 가겠네 그 말이 맞나보네 안도하에서 엔지니어들도 놀라면서 유럽에선 보통 100 아니면 200이야 그 말이 진짜 맞나보네 예 네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촬영을 못했어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다 오우 아 야 이건 첫 클라스터 네덜란드 텔레비전 그쪽으로 그리고 미치고 워싱머신이 아니요! 2만원에 비해! 2만원에 비해!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셨!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주